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입니다. 신화가 17주년을 맞아 12집 앨범으로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팬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신화창조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메모리 선공개 듣고 계신가요? 네. 이번 12집 앨범 타이틀을 위로 정한 이유도 17주년을 함께 해준 팬들과 신화가 함께 우리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특별 선물이 하나 더 있죠. 저희 신화가 이번에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 생중계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스타캐스트 온웨어에서는 신화와 함께하는 재밌는 토크와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정말 중요한 미션 하나. 댓글 6만개 돌파 시 신화 12집 정보 미리 듣기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해서 신화의 전화 통화 기회도 드리고요. 직접 만든 선물도 전달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신화의 스타캐스트가 오픈되었는데요. 앞으로 네이버 스타캐스트를 통해서 신화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모습 자주자주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작한다고 했죠? 2월 24일 밤 11시 신화 창조 분들이 해야 할 건 뭐라고요? 본방사수 그럼 2월 24일 밤 11시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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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